아니다, 너무 시끄럽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내가 올 줄 알았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배고파요 배고파서 근데 이 시간에 좀 과한 거는 먹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방금 자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준비했냐 뭘 준비했냐면 배고파서 죽겠다 진짜 저 먹고 바로 잘 거예요 여러분 먹고 그냥 안녕 할 거예요 안녕 할 거고 너무 배가 고프다 너 오늘 뭘 준비했냐 들기름 김 귀리 찰 현미 곤약밥 다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뽕몽 차 못 가셨어 썼던 거 있었는데 볶음밥용 볶음밥 볶음밥 간편한 볶음밥용 채소 이거랑 그다음 수비드 닭가슴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배고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간장이랑 그리고 여기 고추장 해가지고 참기름까지 해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라면보다는 낫잖아 이게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라면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올리브 올리브유 어디 있어? 안 보여 어디 있지? 너 어디 있니? 왜 없는거지? 어디 있어? 왜 안 보이지? 진짜로 어? 속상한데 이거? 되게 그럼 이거 사이즈 나 스프레이 그거 찾고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고 추울 것 같은데 저 어제 어제 새벽 어제 새벽이야? 아니지 오늘이 지금 오늘이잖아 어제 그리고 그저께 새벽 3시부터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계속 그냥 커피 마셨어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여기 보면 저는 잠을 좀 안 자니까 포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 챙겨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먹고 양치하고 바로 잘 거예요 일단 씻기는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일을 해볼게요 좀 추울 것 같아 지금 추울 것 같아 뭔데 정말 아깝네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말리지마오 나 지금 힘들어 이러고 몰라,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돼 요리는 뭐다? 청결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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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정리해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참치 여기 참치까지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가벼운 참치다 근데 이거 기름을 일단 빼줄게요 기름을 일단 빼주고 요린 감이잖아 근데 또 과하면 안 돼 뭔지 알죠? 맛있네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어 짭짤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155칼로미라지 그럴 거 낙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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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왜냐? 수비드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잖아 끝에 있는 부분들은 좀 힘을 줘서 해줘 한 번 더 돌려줘 요즘 진짜 이것만 먹고 있어, 이것만 진짜 참찌도 빼, 고추장도 빼 근데 지금은 내가 첫 끼니까 첫 끼가 아니지 첫 끼야? 첫 끼인가? 잘 살살 해도 이게 너무 닭검살이 지금 부드러워서 저는 닭검살이 이거밖에 안 먹고 하네 너무 좋아 칼레이도 그렇게 안 먹고 지금 힘이 없어 근데 이건 진짜 먹고 자야 될 것 같아 안 먹고 자면 내가 다음날 안 되겠어, 한의 서려가지고 안 되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하루에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 그죠? 닭검살 이렇게 좀 자주 주고 닭검살... 이런... 아, 모르겠다 칼을 이제 쓸모가 없어요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숟가락을 하나 준비를 하자 숟가락도 아, 숟가락도 살펴지 않는 것도 살펴지 않는 건 마이도 아, 살펴지 않는 것도 아, 숟가락으로 아, 정말 진짜 너무 졸리다 졸린데 저는 약간 졸리면 식욕이 너무 터져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봅시다 일단은 예열을 해줘, 예열을 I will, 예열 너무 졸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일단은 야채가 냉동이기 때문에 야채를 먼저 기름에 살살살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쓰댐펜이라 잘 눌러 그래서 좀 오래 예열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I'm hungry I'm starving 참치까지 넣고 밤 넣으면 간이 좀 짭짤할 텐데 그러면 고추장 반에 간장... 굴소스 안 넣으니까 그냥 고추장 작은 하나? 아... 배고파요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다이어트지 뭐 솔직히 평소에는 고추장도 안 먹어요 참기름도 안 넣어 들기름이 좋지 그냥 들기름 제가 그 들기름 맛국수 만드는 거에 꽂혀가지고 진짜 하루 3시 3개를 들기름 맛국수 먹었더니 들기름도 없어지고 그 메밀면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먹고 잘 거예요 먹고 좀 소화시키고 잘 예정입니다 예스 잘생겼다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720p? 그걸 해놔가지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또 고화지르면 배고픈 데가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불포화지방이라서 꽤나 많은 양을 엄마 많은 양을 넣어도 돼요 근데 발앗점이 발앗점이래 뭐야, 발앗점 맞아? 아무튼 끌레... 끌레... 뭐야 아무튼 일반 식용유보다는 빨리 타요, 얘가 그래서 이제 좀 연기가 난다 싶으면 불이 확 줄여가지고 낮은 거에서 계속 좀 더 예열을 시켜주면 이렇게 쓰던 팬이 괜찮다 잘... 잘 안 눌린다 그럼 순서가 야채 먼저 넣고 그 다음 어쨌든 둘 다 조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둘 같이 넣어버려 하지만 참치가 결이 얇으니까 얘를 먼저 넣고 얘를 마지막에 넣고 그 다음 밥을 넣어서 수분을 좀 없애는 다음에 없애는 와중에 간장을 뭐 넣어 간장을 좀 졸여 그 다음 고추장 한 스푼 넣어 그 다음 잘하다가 참기름을 살짝만 넣어 그 다음 해서 김이랑 먹으면 되겠다, 완벽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여러분 그리고 너무 졸려요 배고파, 배고파, 빨리 빨리 먹게 해줘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쓰던 팬 안 산다 코팅 팬 그렇게 편한 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굳이 왜 쓰던 팬 썼는지 모르겠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원 팬, 원 스푼 고추장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아니, 가... 잠시만 고추장을 살짝 얹어놓고 그 다음 간장을 한 스푼 넣어서 붓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 고추장... 간장을 하고 고추장 펄 수는 없잖아 아이고, 그런 거 빠르게 먹어보자 잠깐만, 소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너무 커 수부님 야채 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다 먹어, 그럼 여친 사나 있잖아 이 야채는 파프리카, 그리고 양파, 그 다음 호박, 그 다음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타지 않게 약불에서 조금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것보다 안타는 것만. 뭐 여기서 내가 뭐 마이야를 바르니 이렇게 해서 부어요. 천천히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고개는 아 아니다. 이거라 이거라 요즘은 최대한 나름대로 최대한 그냥 좀 불건전한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라면이랑 이런 거 다 먹는데 그게 또 맛있으니까. 이제 닭가슴살을 넣어줘요. 완성. 넣고 나서 빠르게 물로 행운거 주고 빠르게 행운거 준단. 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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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잠시만 이럴땐 칼로리가 몇 칼로리야 190 얼마 안하네 이거 뱉어주여먹어도 500 500 500 얼마밖에 안하겠네 고추장까지 하고 하면 뭐 600 600? 610?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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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을 날려줘요 참치까지는 좀 짤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밥이 너무 적나? 아니 약간 볶은 볶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비빔 느낌으로 가자 좀 더 잘 줘보자 그럼 좀 적당히 익히게만 하면 되겠다 음 좀 ar 양이 많네 음 음 음 벌써 맛있어 야, 이거 첫 끈가 그런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제 참치도 조금만 이게 아니라 자 하나 넣어줘요 참치에 어느 정도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기름으로 와, 그냥 이거 이렇게 먹을까? 그냥? 아니다, 얘를 그냥 반찬 형식으로 하는 거지 여기 고추장만 살짝 넣어가지고 얘랑 그냥 밥이랑 같이 먹어버리면 되잖아 밥이랑 굳이 비빌 필요가 없잖아 그지? 맞잖아 약간 그 참치쌈, 쌈장 같은 느낌이지 참, 참치, 야채, 닭가슴살, 고추장인 거지 그, 비빔 고추장인 거지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괜찮잖아, 그냥 넣어야지 뭐 iec이 processors 조금만 더 lad지 넣어줘 야, 이거 이거로 먹어도 맛있다 고추장 넣지 말까? 다이 김 김 김 김 수분아 날라가줘요 빨리 먹고 싶다구요 밥은 맨 마지막에 물로 한번 헹구고 고추장을 딱 조금만 하자 요정도 너 잠깐 너 잠깐 가있고 난 간장 일로와봐 너는 너도 좀만 약간 그냥 감칠맛 감칠맛 졸여주고 요거를 이렇게 졸여주면서 그러면 약간 불고기 냄새가 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주 맛있겠어 좋았어 좋았어 볶음 고추장 느낌 하 밥 따로 돌려 아 시켰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통깨 통깨 살짝 뿌려주고 조금은 깨서 넣어주고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참기름도 양심 한 스푼만 들을게요 근데 여기 그 고추장인데 고추장인데요 고추기름 좀 들어가줘야지 고추기름 반 스푼 같이 해줘 너무 맛있겠잖아 쌈장 쌈장 거의 고추장 쌈장 됐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잘 퍼뜨려서 잘 퍼뜨려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밑에는 좀 눌러볼게 해주고 아무리 정리해주고 고추장 넣어주고 마지막에 갑자기 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 됐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서 치즈 한잔까지 됐어 완벽해 완벽해 이게 자연스럽게 좀 녹아질 때까지 익혀서 주고 얘는 물로 좀 헹궈서 분리수거 해주고 난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얘네도 넣어주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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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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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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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저는 서서 먹을 거예요 괜찮거든요 밥 조금만 퍼서 얘도 퍼서 약간 그 참치 쌈장 알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추장 닭가슴살 볶음 고추장 이렇게만 해먹어도 맛있지, 진짜 이거 좀 남을 것 같은데?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나오면 감자도 잘 익었어요 안 먹으라고 내가 앉길 원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쪄요 이렇게만 먹으면 이거를 이제 한 끼에 이거를 세 번씩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다 치즈가 넣었거든요 이게 치즈 치즈 올라온 거 보여요? 이거랑 밥이랑 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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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즈는 사랑이다 심지어 이것도 다이어트 치즈걸요? 쓰읍 아 이거 치즈를 전체적으로 버무려도 괜찮았겠다 치즈 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맛있네 나도 약간 질보단 양파이긴 해가지고 비벼버릴까? 이거 먹고 소화 좀 시키고 바로 자야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 다잠!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군 이거 진짜 만들어 놓기 쉬운데 대염따라는 거 봐 내가 그때 치킨 먹방 할 때가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 그래서 치즈 하나 해줘서 뭐? 다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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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 진짜 밀가루가 없잖아 흠흠흠 솔직히 그냥 이거 혼자 요리해서 먹고 그냥 자면 되는데 뭐 상태 괜찮을 때 라이브 하면 아미들도 아미들이랑 같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행복해 안 짜 하나도 안 짜 야채이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평상시대로 할거면 고추장 간장이랑 고추장 조금씩만 더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음식 같은건 저는 좀 조절을 못해서 많이 시켜놓으면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이런건 그냥 밥 한 끼도 딱 정해져있지 딱 그냥 다 정해져있잖아 그러니까 과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음식 같은거 먹고나서 시간 조금만 지나도 그냥 먹을거 생각 안나거든요 그냥 그 먹을게 눈앞에 있을때 눈 돌아가지고 그 시간에 막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건데 이렇게 정해져있으면 또 급하게 먹히지 않아 매너다리 들어와 자 매너레그 여기서 또 치즈를 한번 더 지금까지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기 여기 뱅 엘마 jes 뱅 구요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확실히 밥이 좀 부족하게 하네 양에 비해서 배불러 이제 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치즈 진짜 많은 거 밥 딱 반 공기만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김이 들어간다? 이건 못 참죠 예스 아직 큰 거 남았죠 왜냐면 마지막 밥이거든 밥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를 야무지게 먹고 아이고 이제 밥을 드셨고 이제 형을 먹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몇 정도는? 아, 안 먹으니까 롱이... 롱이... 스마트 너무 맛있다 나무는 그냥 김이랑 끝 끝 음 내가 대사를 잘 먹었다 참치랑 닭탐사 자체가 좀 염분이 있어가지고 먹다맞다 이것만 먹어도 좀 짠해 다음엔 약간 향만 넣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겠다 훌륭하다 아 밥 밥 좀 앞둬 먹을 거야 근데 얘도 한 숟가락밖에 안 남았어요 두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그래 다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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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I'm happy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설거지는 내일 할 거야 지금 너무 졸려서 안 돼 너무 맛있다 끝 끝 내 손가락이 돼서 뭐 하려고 내 손가락 돼서 뭐 하려고 내가 요즘 기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줄까요? 하아 진짜 여러분 기타 얼마나 배우는지 알아요? 깜짝 놀랄걸요 레슨 딱 한 번 받았어요 1일차에 패기를 보여주겠어 이거 아닌가? 맞을텐데 맞네 맞네 아 기타 기타 1일차에 패기를 보여줄게요 기타 1일차에 패기를 보여줄게요 아니 이게 자세가 기타 1일차에 패기를 보여줄게요 자세가 좀 불편해 아닌가? 흠 공기타 1일차에 패기 2일차에 패기 대단한 패기 2일차에 패기 3일차에 패기 3일차에 패기 3일차에 패기 소리 이상해! 1일차에요, 1일차. 1일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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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먹었지? 안녕 난 밥을 잘 먹었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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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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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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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너무 졸려서 안 돼요 안녕, 나 진짜 졸려 보여줘 이 정도면 보내줘야지 나 봐봐 너무... 너무疲れて 나 가야 돼 안녕, 나 진짜 간다 바이바이 원래 밥만... 밥만... 밥만 먹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꽤나 연장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5시, 빨리 가 안녕 어...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